오늘 일 대많아서 통발 거들어왔습니다 형님들이 통발 집어넣어놨다고 해서 어 여기 고기 좀 나오겠는데 이따가 통발 5개 놀았다니까 보겠습니다 결과물 통발을 어디다 놓은거야 아 여기가 바닷물이에요 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그래 민물이야 민물인데 물이 빠져요 뭐 거기 벌써 건졌어요 뭐 나왔어요 없네요 조그만 것들 조그만 거 멸치 이게 뭐야 아이 이 뭔 물고기야 이거 가져가서 매운탕 해먹어요 아이고 이거 뭐 이거는 라면에 넣어 먹어요 형 뭐 나왔어요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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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어새끼 아냐 여기 있잖아 지금 조그만 거 아유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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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어 잡았어요 붕어 여기 붕어 야 유튜브 벌써 찍는거야 찍어야죠 이거 붕어 나왔는데 한 마리 통영 근데 가물취 가물취 가물취가 잡혔어요 우와 진짜 네 가물취 가물취 가물취네 야 가물취 새끼네 먹을 거 나왔네 회 나왔어 회 가물취 회 가물취 회 야 크다 이 저기 통발 사이즈에 통발이 들어갈 만화해 1봉투리도 가져와야 얘를 가져가죠 가물취가 있네 야 물고기가 툭툭 티네 형 붕어 꺼냈어요 안 먹으려고 가물취 하나만 먹어요 자 마지막 통발 어 또 들어왔어 가물취 가물취 새끼 두 마리 두 마리 야 회 값 나왔네 두 마리나 잡았네 가져갈거죠 가물취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가져가야죠 두 마리 가져가서 해 먹어요 가서 갖고 갈래? 아 저 안 가져가요 형 병두형 집에 가져가서 해먹어 핸드 먹어 가물취? 가져가요 가져가요 이거 형 병두형 이거 가물취 잡아봐요 깨미 만들어서 가져가 이걸로 풀 꼽아가지고 입에다가 가물취 두 마리 우렁 한 마리 데리고 갑니다 요 조그υ 게 합녀이고 저거 얇은 게 합녀 와 깜짝이야 무는 거 아니네 이거 와 진짜 가물취 자태를 그대로 갖고 있네 애들이 조그매서 그렇지 입에 깨매하려다가 난장판 됐습니다 형 우렁이 큰 것도 있는데 우렁이 큰 거 보여줘 저거 좁은게 흠놈이고, 저거 얇은게 앞놈 어우 깜짝이야, 어우 깜짝이야, 무는거 아니네 이거 어우 진짜 가뭄치 자태를 그대로 갖고 있네 애들이 조그매서 그렇지 입에 깨미하려다가 난장판 냈습니다 우렁이 큰 것도 있는데, 우렁이 큰 거 보여줘 우렁이 있는데 이만해 우렁이 이거는 가져가서 된장국 끓여 먹어요 살 많다 한 개갖고